18만 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은, 는 동사는 2013년 8월 1일을 분할 기준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적 분할 방식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9월 16일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함 동사는 지주회사로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 법적 기준 이상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 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주요 종속회사로 대한항공, 한진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2013년 인적 분할 방식으로 주 대한항공으로부터 투자 부문을 담당하는 주 한진칼과 기존 항공사업 등을 연위하는 주 대한항공으로 분할됨 대시 2015년 5월 지주사 여건 충족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인적 분할되는 정석기업 주의 투자 부문을 흡수합병하였음 대시, 주 칼호텔 네트워크, 토파스 여행정보, 주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자회사 지분에 대한 배당 수익, 브랜드 수수료, 임대 수익 등을 주 수익원으로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외 여행 수요 증가로 항공예약 및 여행할선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호텔 이용객 증가 부동산 임대 부문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전환, 지분법이익 증가 및 중단 영업이익 발생 등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전환 대시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항공예약 및 여행할선 부문이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텔 부문 역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7월 25일 12시 11분 기준 장중 한진카레 시가 총액은 2조 834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진카레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05위입니다. 한진카레 상장 주식수는 6676만 220일 훈아홉 주입니다. 한진카레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진카레 퍼은 4.5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1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6,7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0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42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4배 37,31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4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11억원, –99억원, 14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415억원, –357억원, 6,596억원입니다. 한진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1번지 98%이고 유보율은 948.5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30.89이며 전일 대비해서 2.36 더하기 0.0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34이며 전일 대비해서 4.44 더하기 0.4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칼의 2023년 7월 25일 12시 1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42,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3,650원보다 1,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4,4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입니다.